음악 매년 봄이 되면 우리 농촌에서는 관행적으로 논두렁, 밭두렁을 태우고 있습니다. 농촌지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밭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증가시키고 잘못되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발생량 8만 톤 중 농업 부산물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%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하여 퇴비로 이용하면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토양 비옥도 증진, 생산성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부산물 파쇄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업 부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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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업 부산물